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엘레노어의 계단 엘레노어의 계단 맞나? 어 뭐 아무튼 그거에요 그래픽이 굉장히 좋네요 인디게임치고는 그래픽이 엄청 좋아 지금 우리 컴퓨터로 돌아가는게 신기할정도로 그래픽이 좋습니다 끊기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거 같아 보이지만 기분 탓일거에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게임하는데 지상없어 게임수련 제 목소리 적당하죠 아 깜짝이야 아 시작부터 놀래켜 왜 아 시작부터 음료수캔으로 놀래키고있어 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확대 이거 설명해주려고 했는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확대를 했으면 와 그리프 진짜 좋다 와 잘 만들었는데 인디게임치고 진짜 잘 만든네요 와 반복되는데 뭐야 이게 아 뭔소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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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있어 뭐야 소리야 진짜 싫어 잠깐만 아 진짜 싫어 아 하지마 아 개무서워 잠깐만 뭐있다 뭐있다 오씨씨 왔다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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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게임소리 너무 커 게임소리 너무 커 게임소리 너무 커 아 개무서워 잠깐만 아 뭐있다 저기 뭐있다 아 PT랑 비슷한데 이거 어 니 생각나야 돼 아 여기서 안되지 아 가기싫어 진짜 아 잠깐만 아이 나한테 왜그래 가야돼 아 뭐 움직일거같은 우와 개형식해생겼어 아 아 어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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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문 열고 blade 와 indie게임 완전잘 만들었데 여러분 와 엘딧게임 진짜잘 만들었다 아 올거같은데 또 아 불안한데 아 문왜열로 와잉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가볼까 으어악 아아아아하 개같은거 개같은거! 귀여워 아아아아 디더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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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Do 못 열어! 못 열어 주세요! 못 열어 주세요! 못 열어 주세요! 부부!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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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무서워 뭐야 끝인가 여러분 잠깐 멈췄어 게임이 아 개무서워 아 왜이렇게 무섭게 여기서 멈춰 왜 게임 멈췄어 여기서 멈춰 셀카 와 진짜 무서운데 이빨 누란거 봐 이빨 왜이렇게 누래 왜 멈췄지 아 됐다 뭐야 끝이야 와 진짜 짧고 구르갔다 이거 그게 끝이야 뒤에 또 있을거 같은데 여러분 한번 일단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와 BGM 봐 BGM 아 진짜 싫다 와 뭐야 이게 와 정신병 걸릴거 같은데 이런 짧고 굵었네요 굉장히 와 진짜 무서웠었는데 이거 정식 버전으로 나오면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 와 진짜 무서웠어 와 아직 안 끝난거 같으면서도 일단 기다려보자 자 그럼 시청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레이어스 오브 피어 DLC 먼저 나왔다고 하시는데 저 이번주 주말에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자대에 있고 일요일에 나오기 때문에 어 뭐 나왔다 오 생겼다 생겼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아닌가 처음부터 다시 하는건가 처음부터 다시 하는건가요 한번 해볼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자 아 거 ready 아 Bieber 처음으로 다시 하는거네 이거 한번만 방만 그러면 방 세 번 이동하면 끝인가 뭐 바뀐게나봐 더 해볼게 바뀐게 여기서 아예 그냥 여기로 다시 들어가 볼까 이때 문을 열어주는거지 개소름 소름 소름 와 소름 와 진짜 다시해도 무섭다 잠깐만 다시 해도 무서워! 다시 해도! 또 해도 무서워! 아! 또 해도 무서워! 아! 잠깐! 보름 돋아! 아! 똑같거든? 같이 무서워 무서워! 자 여기서 이제 똑같겠죠? 그러면? 똑같나? 이제 두 번째까지 다 똑같거든? 세 번째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. 아 똑같아! 여기서 잡혀볼까? 아니요! 다시 탈출을 해보자! 열릴 것 같은데?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! 열려라! 깼으니까 열리겠지? 아! 안 열려! 안 열려 안 열려! 아! 죽는 거! 이게 엔딩인가봐요! 아! 소름 돋는다! 이렇게 해서 그냥 엔딩인가봐! 어! 김치! 짠! 여기 일리니어스 스테어레이! 일리니어의 계단! 일리네어의 계단! 공포게임이었습니다!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! 안녕! reboot! parkland át 크랙입니다!